3월 9일부터 약국에서 공적공급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별 5부제로 마스크를 판매합니다. 강서군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지역 내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과 약국별 판매 시간도 공개하고 있으며 강서군의 코로나19 현재 발생 현황과 확진자 이동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 마스크는 지역 내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한 후 1인 1주, 2매를 구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, 장기 요양급여수급자,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,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에 한해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, 해당 서류를 준비해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.